누누야 손에 뭐야? 에이 버려 버려 누누 어디가요? 이준우 어린이집 가요? 누누 어린이집 가요? 엄마 우리 집 가서 어린이집 아직 안와요 이리 와요 이리 와 응 누누야 오늘은 없네 아 이게 민들레야? 여기 갈거야? 가봐 민들레 또 있어? 어디? 여기 천천히 가 넘어져 아 저게 민들레야? 응? 이거 민들레야? 준우 이리 와봐 여기 또 있네 저거는 뭐지? 민들레 또 있어 민들레 또 있어? 다이어스 굴려봐 하나 둘 셋 와 준우 빠르다 조심 준우야 조심 조심 어 Minneapolis 조사 그리고 말씀 fascIST